3월 16일 카카오페이지 퀴즈는 주인공 블리스가 각성하게 된 사건은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4번 엑스트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지금 바로 경품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3등 상품 카카오페이지 5천 캐시 충전권 축하합니다. 2등 상품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원권 축하합니다. 대망의 1등 상품 닌텐도 스위치 OLED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후 경품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죽었다고 각성하시다니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